누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이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너 때문에 졌어. 경기를 펼쳐볼게요. 안 돼, 안 돼! 방금 진짜 멋졌다, 그쵸? 자, 이제는 뭐랄 거냐면 블랙탑 모드를 해볼 거예요, 오른쪽에. 블랙탑. 이게 블랙탑이 아스팔트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스팔트에서 주로 길거리 농구를 많이 하잖아요. 둘이 같은 편이 돼서 한번 상대방이랑 해보죠. 3대3이요? 2대2? 2대2로 해보죠. 2대2로 한번 해볼까요? 선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잘하는 애예요. 90 넘으면 일단은 한번 골라서 르브론 제임스라는 정말 유명한 선수 골라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이제 지유가 하나 골라볼까요? 98이 있다! 뭔데? 제가 작년 MVP. 우와, 간다. 뭐 하는 거야? 패스, 잡아, 잡아, 잡아. 패스, 패스. 나한테 줘, 나한테 줘. 패스가 뭐였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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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 명, 세 명. 세 명, 세 명. 꼴이 뭐였지? 오오. 안 돼, 안 돼. 아우, 꼭 터져라. 그러니까. 패스, X. X, X. X, 패스. 어, 어.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잠깐만. 야, 나 줘, 나 줘. 야, 나 줘, 나 줘. 잠깐만. 아, 나. 잠깐만. 세모가 이것만 잘 외우면 게임에 플레이 하는 건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야, 패스, 패스. 패스, 패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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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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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야, 패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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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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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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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네모. 골. 골, 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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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네모. 골, 골, 골. 어! 어! 야 나 근데 왜 X 눌렀는데 왜 패스가 되냐. X가 패스니까. 아 그렇군요. 네모가 슛이라고. 아 그러니까 X가 뭐였지. X가 패스해 X가. 누가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너요. 그래? 지은은 어때요? 어.. 같이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 때문에 졌어 경기를 펼쳐볼게요 아 너 때문에 졌어? 자 이제 원래 NBA 2K 게임은 제일 유명한 게 5대5 모드예요 그쵸? 농구니까 실제 5대5로 더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해볼게요 짧게 이제는 혼자 다섯 명을 다 조작해야 돼요 각자 나 혼자도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본 거네 나도 나도 자 어디다 골라야 돼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지금 거기서 걸렸어요 8초 자 이제 패스 X 5초 안에 안 하면 또 아웃돼 아웃 저거 공 못 빼서 해요? Hola 오오오오 9초 지났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지우가 타임아웃이 돼서 잠깐 작전 타임하는 거 아, 그래요? 아, 뭐하냐! 뭐야? 타임아웃을 또 눌렀어요. 내가 또 눌렀어요? 너 지금 막 누르고 있지마! 나 지금 뭐, 뭐 우와,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내 냉장고에 있어, 지금. 오, 공연한다! 눌러줘, 동그라미. 어, 눌러야 돼? 그럼 이제 자유투예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아, 진짜로 내가 돋는 게 훨씬 잘록했다. 아, 진짜로 내가 돋는 게 훨씬 잘록했다. 그쵸? 점수가 그대로지? 오, 올라갔다. 아, 점수 판정을 보고 있었구나. 진짜 리얼하다. 우와, 대박! 나 진짜 심장 떨렸어. 왜 넣었는데 왜 점수 바로 안 올라와? 하자. 뭐야? 오! 달려! 달려! 아 뭐야? 무슨 상황이지? 그러게. 왜? 왜? 무릎도 닮은 폭주. 무릎 폭주. 아이고 아이고. 어? 야 너 잘했다. 아 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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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했다 잘했다. 오! 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 내가 이긴 거야? 어. 재미있어요? 어때요? 어! 재미있어요. 진짜 실제로 지금 게임을 뛰는 것처럼 심장이 너무 쫄깃해요. 난 앉아서 못 하겠어. 난 이렇게 했어. 잘하더라. 너무 잘하던데? 우리가 마지막에 뭘 할 거냐면 그때 진짜 정식으로 둘의 대결을 해보려고 해요. 뭐야, 벌써 심장이 너무 떨려. 나 너무 떨리는데? 저는 오늘 게임에서도 이겼잖아요. 1점 차이로 이겼지만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로 한번 이겨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으로 뛰니까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진 걸 꼭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승부였다. 잘 하나도 어! 잘 하나도 못 예전했으면 좋겠어요. 흠! 좋은 승부였다.